. 이러한 모습도 나다, J-OPE이다 이런 성숙한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이번 앨범의 초점이었어요 저 샛리스트가 나를 보여주는 한 단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someone smile someone's hope 내 활동들은 someone's life 시간은 이름대로 흘러가 someone's star 내 영혼이 다듬어지면 생기는 뭐 토와 바이브 멘붕입니다 멘붕 미키 안녕 엄마 너희야 엄마 너희야 미키 잘 지내셨어? 응 할아버지 어떻게 잘 지내셨어? 할아버지 형분하면 안돼 서울로 가면 또 미팅 있고 뭐 있고 제 2업으로 돌아가야죠 너 누구니? 너 누구야? 너 왜 이러고 있니? 잘 할 수 있지? 응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릴게요 자 파이팅 알아두 할아버지 형 할아버지 형 응 형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얼마 만에 느껴보는 이 자유인가 지민이 언제 오지? 에? 지민이 안 오게 얼마 되지 모르겠어요 나 진짜 나 줄상이었거든요 정신 안 차리나 모르겠다 이 진짜 영상 1분 남았습니다.